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. 오늘은 G5090 캐논 프린터 제품인데 USB 프린터 케이블로 컴퓨터에서 드라이버를 잡아 보겠습니다. 먼저 PC에서 캐논 코리아 들어가서 다운로드 먼저 받아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컴피쉬 에서 usb 프린터 케이블 꽂으라고 할 때 뒤에서 꽂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연결하면 인식이 될 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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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색깔 잘 나오네요.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연결하면 인식이 될 거에요. 연결하면 인식이 될 거에요.